유나가 이상한 아이디어들을 엄청 많이 내요. 그 아이디어들이 되게 멀쩡한 적이 약간 없거든요. 저랑 정은이가 그거 진짜 아니잖아. 그렇지 아니라고 넣어두라고 이러면서. 저는 되게 나름 완전 좀 굉장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어떻게 해서든 시선을 끌어야 하는 게 맞아요. 왜냐하면 지금 저희한테 곡 자체가 조금 불리한 느낌이고. 저는 나름 그렇게 말한 건데 다들 집착 그만하라고 그러고. 다른 사람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일단 저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. 만약에 여기서 내가 진짜 잘 못하면 난 미드도 아니고 로우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. 최저점 연습생은 유나 연습생입니다. 왜인데?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진 느낌 있잖아요. 진짜 떨어질, 떨어질, 떨어질. 내가 1등을 하다니. 와, 나 차이 많이 난다. 대박이다. 왜 무슨 일이니까? 그냥 너무 좀 하고 싶은 곡도 빼앗기고. 배고프 불티할 것 같아. 괜찮아, 뭘 하면 잘할 수 있어. 음색 때문에 안 돼요. 여러분들 음색이 예쁘잖아요. 그래서 제가 곡이 딱 선정되자마자 고민이 이만큼 찾아왔어요. 너와 나 사, 너와 나 사의 우주를 건너. 이 여리여리하고 뭔가 호흡이 많이 섞인 톤을 제가 내기가 어려우니까. inaVzufp 이러게 볼 수 있다. 너무 세팅ailand 이거 좀 잠깐만요. confrontation het de de aan ten big 와 잘한다 아니 나는 저렇게 저렇게 약간 좀 쏘는 느낌을 잘하는데 나한테 너무 어려운 거잖아 이거 너무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? 그냥 만족스럽게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너가 너무 지금 지금 도움이 필요 없고 저 스스로 혼자 해결을 해야 돼요 더 좀 기세가 죽었어요 기준치가 되게 높은 친구라서 유나가 그만큼을 채우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향이 있어서 내 앞에 할 때 너무 쓰면 안 돼 너와 내 사이에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돼 소리가 안 나와? 그런 소리가 안 돼 뭔가 제가 잘 소화할 수 없는 곡이 됐고 진짜 실제로도 뭔가 좀 부르기가 어려워서 안 되는 걸 저 스스로도 느끼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지금 약간 물에 젖은 쥐 같나요? 제 능력일까요? 이거? 그냥 팀에 잘 만나고 베네피스를 100점을 얻은 제가 문제예요 저만 잘하면 돼요 진짜 제가 잘하고 제가 잘 어울려야 돼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거 외에는